여기까지 오신 예약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지금까지 우리는 HTTP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을 충분히 살펴봤어요 더 공부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부질없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이 궁금한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교양을 갖추게 되었거든요 그럼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이 궁금해 할 만한 주제들을 소개해 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HTTP와 HTTPS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여러분이 주소창에 HTTP땡땡 슬래시 슬래시라고 시작하면 그것은 HTTP이고 HTTPS로 시작한다면 그것은 HTTPS 또는 똑같은 말인데요 SSL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HTTPS의 S는 Secure의 약자로 안전한이라는 뜻이에요 HTTP가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세상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웹을 통해서 심각한 정보를 다루지 않았거든요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웹을 통해서 군사 금융 사생활과 같은 정보를 다룹니다 HTTP를 통해서 통신을 하고 있다면 누군가 여러분의 정보를 보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HTTPS를 사용하면 전송하고 있는 내용을 가로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당사자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 암호화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웹에 대한 소비자라면 HTTPS가 아닌 사이트에서 만약에 로그인을 요구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이트를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서비스를 만드는 생산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운영하고 있는 그 사이트가 중요한 정보를 사용자 주고받고 있다면 HTTPS를 꼭 도입해야 됩니다 그것을 게을리한다는 것은 정보 담당자로서 마음가짐이 부족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주제는 바로 캐시입니다 캐시는 돈이 아니라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한 번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어떠한 내용을 다운로드 받았다면 그 다음에 접속할 때 또 다운로드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미 다운로드 받은 저장된 파일을 읽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법이 캐시입니다 그런데 캐시는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바로 내용이 갱신되었을 때도 웹브라우저는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웹브라우저에서 윈도우라면 컨트롤 알파벳, 컨트롤 F5키, 또 맥을 쓰고 있다면 커맨드를 누른 상태에서 대문자 R키 리눅스에서는 F5키를 누르면 강제로 캐시가 갱신됩니다 하지만 캐시가 갱신되었다는 것을 일반 사용자는 알 수가 없잖아요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테크닉들이 있는데요 캐시 컨트롤, 프라그마 이러한 헤더 값들은 바로 캐시를 제어하는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신 기술인 애플리케이션 캐시와 같은 것들도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구한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능 향상에 관심이 갔나면 캐시를 살펴보십시오 개인화도 중요한 문제예요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가 쇼핑몰 사이트에서 장바구니를 이용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로그인을 하면 그 다음에 접속할 때는 로그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 이전에 처리했던 장바구니 담기라든지 로그인했다라든지 이러한 기록들을 웹사이트와 웹브라우저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 재미있게도 쿠키입니다 이 귀여운 이름의 기술을 이용해서 쿠키 값을 웹브라우저에 설정하면 접속할 때마다 그 설정됐던 쿠키 값을 서버에 전송하는 걸 통해서 사용자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쿠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하면서도 보안 쪽으로 보다 우수한 웹스토리지라는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이 주목해 볼 만한 기술이에요 또 프록시라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해요 웹브라우저와 웹서버 사이에 프록시라고 불리는 이름의 중개 서버를 둘 수 있어요 중간에 있는 서버가 캐시를 대신해 주거나 보안과 관련된 공격을 막아주거나 적당히 사용자의 요청을 여러 대의 서비스로 분산해 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바로 이 프록시 서버들이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서비스가 복잡해지고 중요해지고 있다면 프록시 서버라고 불리는 기술을 알아보도록 하십시오 또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는 도구들에게도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가장 간편한 도구는 역시 웹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에 포함되어 있는 네트워크 모니터링 기능이에요 매우 사용하기 쉽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용해 볼 만한 도구예요 그리고 또 오픈소스이고 무료이면서 가장 강력한 기능을 가진 도구로 와이어샤크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도구는 HTTP뿐만 아니라 컴퓨터에서 일어나는 모든 네트워크 트래픽을 감시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예요 그 강력함의 대가는 배우기 어렵고 복잡하다는 건 흠이지만요 익숙해지면 여러분에게 강력한 힘을 부여하게 될 겁니다 이 정도면 할까요? 이렇게 하면 끝이 없잖아요 하이퍼텍스트라는 도로의 도로라고 할 수 있는 HTTP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셨나요? 여기까지 오시냐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는 여기 남아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만한 후속 강의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화이팅!